그린의 힘 그린이 움직이는 세상 다이오잉크 프로덕츠 소재 사업을 통해 세계의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다이오잉크 프로덕츠는 다이오그룹의 일원으로서 다이오홀딩스를 본사로 두고 있습니다. 다이오홀딩스는 1953년 9월 29일에 설립되어 PWB용 솔더레지스트를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성장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현재 도쿄 이케부크로의 본사를 두고 세계 전역에 설립된 그룹사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정책 수립 및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또한 솔더레지스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여 전자기기용 부재료 사업, 의료의약품 사업, 에너지 사업, 원료, 시스템 사업 계열사들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오그룹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빠른 고객 대응 및 비즈니스 찬스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의 주력 상품은 이 초록색 잉크가 도포된 필름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반도체 패키지용 솔더레지스트입니다. 휴대전화, PC 등 전자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이 솔더레지스트란 무엇일까요? 솔더레지스트란 프린트 배선판의 회로 패턴을 보호하는 절연 코팅 재료입니다. 전자 부품을 실장하여 정밀한 회로를 통해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배선판을 PWB라고 합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의 주력 제품인 솔더레지스트는 이 PWB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기판 표면을 덮어 회로 패턴을 절연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의 소재입니다. 솔더레지스트는 전자제품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이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는 다이오그룹의 한국 내 판매 거점으로 수입 상품 판매가 주력 사업입니다. 일본 다이오홀딩스 그룹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반도체 산업에 주축이 되는 양질의 솔더레지스트 필름 등을 그룹사로부터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처인 기판 업체로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해성DS 등이 있으며 외주 패키징 업체로는 암코, 스태츠 칩팩, ASE 등이 있습니다. 엔드 유저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퀄컴, 애플, 인텔 등 세계 유수의 전자업체가 있습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는 반도체 패키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고객의 니즈와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2015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는 전기 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 개발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저장 매체인 메모리는 반도체 기술이 집약된 핵심 부품입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의 솔더레지스트는 높은 집적도의 고성능 IC를 서브 스트레이트에 안전하게 실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는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미래 기술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으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용 솔더레지스트가 주력이며 닫힌 기판 제작에 필요한 층간 절연제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드라이필름은 박막화, 두께 정밀성, 평탄성과 함께 파인피치에 뛰어난 제품입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는 국내외 고객사의 우수한 품질 및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오잉크 프로덕츠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그 과정을 즐기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스킬, 센스, 지식, 경험을 가진 자율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이 당신을 위한 그림이 될 때까지 그린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린이 움직이는 세상 패스트 더 퓨처 다이오잉크 프로덕츠